힌님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쟁이구요 저는 눈쟁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오버워치 하러 왔어요 이제 드디어 18시즌이 열렸죠! 그래서 배치를 해볼겁니다. 아시겠죠? 빨리 대답하세요 네 네 아 aprendiz 아 ה 아우. 아우. 그러면 공격 말고. 아 나 지원가 할래. 지원할 거야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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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딜러 표 돌릴게요. 진짜 지원가라는 못 해먹겠다. 맥크리 보여줌? 맥크리 보여줌? 맥크리 보여줌? 아니야. 야. 한다 정크렛. 마지막. きた 깔고 들어와. 어 그래 빠졌어. 아 스였어. 겐지 왼쪽이다 겐지만 외쪽이다 어 정면 전부 정면 겐지 폴베 아 DIDA 아 잠깐만 호우오 draining 오 Abu 잡음 아 안 할게 안할게 호우 가장 ㅎㅎ 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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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친구 없어요? 네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미니게임 좋은게 뭐있지? 어 똥피하기 똥피하기? 얜 또 왜이렇게 작아하면 안 키워지냐? 아 심지어 안 키워져 야 이거 안 키워져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걸려 원래 프레임 이런나 어? 원래 이런 소리 났었던 것 같음 옛날에도 응 잡였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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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홍이라고 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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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왜 플레이가 잡혀 플레이가 잡혔다 플레이가 잡혔다고요? 미안해요. 플래거든요. 웃겨요? 아니. 아 이상하다. 전판에 마크 촬영하고 왔는데. 그니까 제가 신기하다는 거잖아요. 신기해요 제가? 너무하네. 생긴 건 신기하지? 오케이 오케이. 다 영혼의 궁각이었는데. 잘하는 거 하라고요? 오케이 오케이 잘하는 거 함. 팀원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. 저는 절대 제가 멋대로 한 게 아니고요. 팀원이 잘하는 거 하라고 했어요. 잘하는 거 하라고 했고.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? 리퍼하라고 해서 리퍼했고? 그치 잘하는 거 하라고 해서 정크래도 했고.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만약에 너 때문에 져가지고 짜증 난다고 오버워치 그만두라고 하면. 그치. 그치. 어 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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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피. 아아! 잡았다. 등픽에 빡쳤어. 위도한 거야. 아! 두피! 어? 무슨, 무슨 애기 폴이 났는데? 그니까. 폴이. 잠깐만요.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워가지고. 아니요. 아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. 아니 어떻게 니네 치울 수가 있지? 가자. 두피. 어 이거 두피 부었네. 죽을. 내 자리야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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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? 사이베리 사이베리 죽을 틀 요 이야 크래 잘했다 살만해 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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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 정리해 정리해 그거 postpone 야 좋아요 안 돼지롱 어? 오? 와 아나 트리플 액셀 오지는데? 존나 잘한다 사냥 컷! 나 믿겠어? 뭐야 뭐야 뭐야? 우리힐 높다. 우리힐 높다고. 상대힐 너 힐 못하게 하고 있어. 허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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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 집니다. 야 장도 뒤로 비춰. 상대 더 위로 상대 더 위로. 여기 래쪽에 자리야. 자리에 자리야. 자리에 자리야. 아 근데 덕투 날아가녀. 파란 줄 알겠어. 야 나 태어줘 하면 안 되겠지. 어 뭐야 이거? 야 진짜 사람 벌써 왔어? 하핰에힛에 실내자 대 리언노 간다 아이 쉽게 가을이 왔나윙왔나윙 얘가 바깥에 있겠다 왈도 미리 밑에 복판시키는 도망 30번 봐바 첨단 잘 받아라 통과 보지도 안 돼 여기는 너무 그거 받은 거 아니야? 참 우리 팀이 앞에서 어그로 다 끌고 있었는데? 발탁 έρ 너무 방귀한 건 자체를 부르면서 그 Vice에게 누구임? 누구지? 정글장애는 누구지? 나 정글장애는 아닌데? 감사합니다 네? 저도 눈쟁이님 너무 좋아요 저 눈쟁이님이랑 게임 받았으니까 이거 주를 건대세요 아니요, 왜 그지요? 미쳤어요? 왜 그래요? 미치... 아니 갑자기 왜 저래? 오? 내가 왜 받았어? 여기 아까 티비 넣으면 되잖아. 무서운 분들이야. 이번 판 우리 팀 딜러 1로 다 잘한다. 이거 캐리 당했어, 이 판에. 에바이오. 3,499점은 좀 그렇네요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싸. 잡. 나갔네. 나가잖아. 아 귀여운 것 좀 썼다. 다이아 떴네. 3,291점. 아... 진짜 못하겠다. 힐러 배치 개노답이다. 딜러 Q가 오래 걸려도 그냥 딜러 하나면 안할 것 같아. 탱커는 그래도 혼자 하긴 하는데... 와, 힐러 개노답이네요. 넌... 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